안녕하세요. 표만든남자 신성주 인사드립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영상은요. 여러분 오늘 아침 8시에 AMDS 7000시즌 발표를 했습니다. 그에 대한 내용을 추격한 것입니다. 여러분 시간은 소중하니까요.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한번 저와 같이 보도록 하죠. 일단 첫번째, 7000시리즈는 널리 알려진 것처럼 5nm 프로세서로 나옵니다. 그리고 내장 그래픽이 포함이 되어 지금 쓰는 6000시리즈 아키텍처를 이용한 RDNA2 포함한 내장 그래픽 2코어가 포함될 것 같아요. 2코어다 보니까 성능이 좋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DDR5 메모리를 사용합니다. DDR4는 호환이 되지 않습니다. PCIe 5.0을 지원하고요. 그래픽이나 저장장치 둘 다 지원을 해요. 아이오다이는 6나노로 나옵니다. 아이오다이 6나노가 꽤나 의미가 있는게 제게 원래 12나노인가 아마 그랬을거에요. 그러다보니 인피니티 패브릭 클럭 울리는거나 메모리 오버클럭에 어느정도 제약이 있었습니다. 뭐 면컨의 수율이 좋지 않았으니까요. 조금 바뀌면서 꽤나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대충 나오는 스펙은 저렇구요. 두번째 어느정도 성능으로 나오느냐. IPC는 무려 13%나 증가합니다. 나온 소문으로는 IPC는 얼마 안 오른다. 7에서 9% 내외다. 이런 얘기가 있었죠. 그거보다는 더 큰 폭으로 나옵니다. 거기서 끝이 아닙니다. 클럭이 큰 폭으로 상승이 되었습니다. 가장 부스트 클럭이 높은 제품은 5.7까지 올라가거든요. 그다보니까 코어당 성능이 최대 29%까지 증가하고 평균적으로 20대 중반까지는 증가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성능이 진짜 큰 폭 오른거죠. 코어가 그만큼 올랐다는 얘기는 멀티 성능도 그만큼 올랐던 얘기이기 때문에 코어 숫자가 증가하지 않았더라도 생각보다 괜찮은 제품이 될 것 같습니다. 세번째 전성비에 대해서도 궁금하실텐데요. 동일 전력에서 약 49%의 성능이 증가했다고 합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거꾸로 얘기하면 동일 전력에서 약 49%예요. 동일 성능에서는 62%의 전력이 감소했다는 겁니다. 꽤나 큰 폭으로 감소됐습니다. 물론 이거야 가장 잘 나온 수치를 얘기한 거기 때문에 실제로는 고보다는 전력 소비량이 좀 높아질 것 같지만 수치가 저만큼 크다면 유의미하게 차이가 날 수밖에 없어요. 정성비도 꽤나 착해졌다고 보시면 되겠네요. AM5 보드는 최소 2025년까지 지원을 유지할 것이라고 얘기하니까 소켓 변경에 대한 걱정도 좀 덜 되고요. 2025년이라 그러면 뭐 한 3년 정도 유지한다는 얘기겠죠. 거기에다가 CPU 스펙도 나와 있는데요. 790X는 16코어 32스레드 그대로입니다. 7900도 12코어 24스레드, 7700은 8코어 16스레드, 7600은 6코어 12스레드. 다 그대로예요. 하지만 보시면 기본 클럭과 최대 부스터 클럭이 꽤나 큰 폭으로 올랐습니다. 전부 다 5점대에서 놀죠. 5.7, 5.6, 5.4, 5.3. 진짜 큰 폭으로 올랐습니다. 기존에는 사실 이 올코어 부스터가 앞에 있는 기본 클럭만큼도 안 올라갔다는 거 여러분도 기억하실 겁니다. 그러니까 뭐 어렵게 오버클럭에서 5.0도 안 들어가니 뭐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이제는 그냥 기본으로 사용하셔도 5.0 클럭은 다 넘어갑니다. TDP 같은 경우는 큰 폭으로 증가했는데요. 이것 때문에 많이 걱정들을 하시더라고요. 와 TDP 너무 많이 올랐다. 이제 AMD도 전기 너무 많이 먹는 거 아니냐. 사실 TDP는 열 설계 전략이라고 얘기하는 건데요. 이게 실질적으로 먹는 전력량을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 먹고 남고 뱉어내는 발열량을 얘기하는 건데요. 저게 일치하는 경우도 잘 없고요. 170W로 적겠으면 제가 생각하기에는 한 200W 조금 넘게 먹을 것 같은데 인텔도 기본적으로 여러분 I9 전력제한 해제하면 얼마 먹습니까? 300W 가까이 먹잖아요. I7이 200대 중반을 먹고요. 그러다 보니 크게 걱정할 필요가 있나 싶네요. 물론 AMD가 코어 구조상 발열 해소가 좀 어렵습니다. 발열 밀집도가 좀 높다고 보면 되겠죠. 그러다 보니 온도는 여전히 높게 나올 것 같긴 한데요. 걱정할 만큼 전력 섭외량이 크다고 보기에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일단 제품이 나와 보고 확실하게 판단하도록 하죠. 그리고 가격 같은 경우에는 기존 MSRP랑 흡사하게 내놨는데요. 지금 환율이 문제이기 때문에 가격이 저렴할 것 같지는 않아요. 일단 달러 공시가는 이건데요. 여기에다가 환율 1350원 곱하고 거기에 세액 10% 추가하면 44만원, 59만원, 85만원, 104만원 정도 나옵니다. 딱 봐도 어떤 느낌이에요? 예전에 AMD 5000시즌 처음 출시한 것보다 꽤나 높은 느낌이죠. 그때는 37만원, 40만원 후반 그랬던 것 같은데 지금 보면 최상위 제품은 그때 가격에는 비슷하지만 나머지 제품들은 좀 옳은 듯한 느낌이 들어요. 환율이 빨리 안정화되어야 저렴한 가격에 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게 MSRP 똑같이 내놔도 환율 높으면 답이 없더라고요. 이거는 인텔도 아마 똑같을까요. 10월에 발표되는 것 보면. 그리고 여섯 번째. 실제로 벤치돌에서 점수는 어느 정도 나오는데 말로만 얼마다 얘기하지 말고. 브레일 랜더 벤치에서 i9이 12900K. 이게 한 18000 정도 나옵니다. 18000 정도 나옵니다. 70X는 그것보다 62% 높은 점수. 3만 점이 넘는 점수가 나온다고 합니다. 멀티 성능이 꽤나 큰 폭 올라왔습니다. 거기에다가 인텔처럼 피코이코 합쳤는 구조도 아니고 순수 성능이 똑같은 코어를 집어넣어서 이 정도 멀티 성능이 나온다는 건 아무래도 여러 프로그램을 쓸 때 장점이 될 수밖에 없겠죠. 성능이 생각보다 큰 폭으로 증가한 것 같아요. 게임의 성능도 7600X가 12900K와 동등한 게임의 성능이 나온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5600X가 19000K를 잡은 것처럼 7600X가 12900K를 잡는다. 대충 이런 느낌을 얘기한 것 같은데 이건 나와보고 생각해야 될 것 같아요. 게임의 성능 5% 평균적으로 새로 나온 7000 시리즈가 그전 12세대보다 높을 것이라고 얘기하는데 나와보고 생각합시다. 600 시리즈 메인보드는 X670 EXTREME, X670, B650 EXTREME, 그냥 B650 이렇게 4가지 제품이 일단 출시가 됩니다. X670이 먼저 나오고 약 한 달 뒤에 B650이 나오는데요. EXTREME하고 일반 모델은 무슨 차이가 있나요? 물어보시면 이렇게 얘기해 드릴게요. 그래픽카드 슬롯과 스토리지 그러니까 저장장치, M.2 이런 거 그런 슬롯 5.0 지원하는 게 EXTREME이고요. 스토리지만 5.0 지원하는 것은 일반 모델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이건 둘 다 크게 의미가 없는 게 메인보드 나오는 시점에 M.2가 5.0 지원하는 게 동시에 출시가 안 될 확률이 높아요. 그건 좀 더 늦게 11월달쯤 돼야 나온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실상 나왔다고 하더라도 지금도 3.0, 4.0 M.2 저희가 체감은 잘 못하잖아요. 근데 5.0은 어떨까요? 체감이 크게 안 될 것 같아요. 가격은 매우 높을 것이고요. 그래서 스토리지 5.0 지원하는 건 미래를 위한 기술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래픽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단자 4.0, 16 레인 대어픽도 다 갖다 못 쓰고 있는데 뭐 5.0 나왔다고 크게 성능이 달라지진 않겠죠. 그러니까 이거는 미리 미래를 위한 기술들을 만들어 놨다 보시고 넘어가면 될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일반 B655가 가성비 모델이 아닐까 싶은데 동시 출시 안 하는 게 좀 아쉽네요. 출시일은 9월 15일이라는 얘기가 많았었는데요. 제가 생방에서 몇 번 언급했죠. 27일이 될 것 같다. 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역시나 CPU 출시일은 메인보드와 동일한 9월 27일입니다. 메인보드는 27일에 나오고 CPU가 15일에 나온다는 게 좀 말이 안 됐어요. 그럼 CPU가 나왔죠. 사용이 불가능한데 말이죠. 그래서 27일 날 동시 출시한다고 정정 발표가 된 것 같아요. 그렇게 필요한 내용은 여러분한테 다 알려드린 것 같아요. 그 외에도 몇 가지 정보가 다 있긴 했었어요. ABX512 지원에 대한 내용이라든지 몇 가지 더 있었던 것 같은데 다 필요 없는 것 같아요. 일반 지지자트들이 크게 중요한 게 아니라서 중요한 건 뭐예요. 스펙, 성능, 가격 이런 거잖아요. 출시일. 그건 다 취약시켜서 말씀드린 것 같고 제가 정리한 내용이 혹시 오류가 있다면 밑에 댓글로 자유롭게 남겨주십시오. 수정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였고요. 다음번에는 더 좋은 영상으로 만나 뵙겠습니다. 여러분 바이바이 수정하겠습니다. 수정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멘